차선은 없지만 폭이 넓은 도로 하나의 차로인가요? 두 개의 차로인가요?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도로지만 차선이 없으면 한 개의 차로인가요? 두 개의 차로인가요? 많은 사고 영상에서 어떤 때는 한 개의 차로라 해서 앞뒤 관계로 보고 또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차로 인정해서 좌우 관계로 보고 어떤 때는 앞뒤 관계고 어떤 때는 좌우 관계인지요. 제가 영상을 보고 느낀 차이는 두 개의 차로를 인정하는 경우는 폭이 좀 더 넓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한 개의 차로, 두 개의 차로를 구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람이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아주 많이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1, 2, 3, 4차로인데 4차로가 엄청 넓어요. 두 개의 차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 개의 차로가 될 만큼 제일 바깥 차로는 좀 더 넓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차로가 3m라고 보면 제일 바깥 차로는 4m 또는 4.5m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폭게 차로가 생겨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 세 대 나란히 서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는 두 대가 다니기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는 안고요. 세 대까지도 옆에 차 한 줄줄 주차시켜도 두 대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 공간 그쪽으로 우회전한 차들이 그쪽으로 나가요. 차선이 없어도.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는 차 두 대가 비집고 가는 게 아니라요. 두 대가 옆으로 나란히 해도 될 정도로. 그건 실제로 좌우 관계죠. 그래서 여기 차가 쭉 서 있고 옆에 지나가는데 옆에 들어오면 그건 좌우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 두 대가 지나갈 수는 있는데 좀 비좁게 지나갈 때 그냥 쇽 달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로보다 좀 더 넓을 때. 예컨대 양쪽에 주차된 차가 있으면 골목길에서 서로 비집고 갈 때 좀 좁잖아요. 같이 갈 수는 있지만 한쪽에 차가 서 있으면 두 대가 교행은 되는데 교행하는 그 간격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큼 간격이 없이 그런 경우는 하나 차로로 봐야죠. 그런데 차 두 대가 널랄히 지나갈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두 개 좌우 관계로 봐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좁은 공간에서 옆에 갓길을 물고 가잖아요. 갓길을 물고 간다. 갓길을 물고서 가야 된다. 그건 하나의 차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이건 뒤차의 잘못이 더 큰데요? 이건 앞차의 잘못이 더 큰데요? 그거는 저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그게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차들이 서 있어요. 신호대기 하느라고. 그래서 오른쪽 공간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오면 뒤에서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빵 때리면 서 있는 차 옆으로 가는데 나왔으면 그때는 옆으로 나오는 차가 뒤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뒤에서 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옆을 봤었는데 왜 못 봤느냐 해서 앞차를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차가 가고 있었어요. 차가 쭉 갑니다. 그냥 정상으로 가요. 가는데 오른쪽 공간으로 빠르게 먼저 지나가려고 그랬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추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측 추월하면 안 되잖아요. 한 차로 하나씩 다녀야 되잖아요.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옆으로 오른쪽 공간으로 차가 지나가려고 그랬다. 그러다 사고 나서 그 차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가다가 앞에 어떤 차가 딱 수면 그 차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옆에 지나가는 차를 붙였다. 그때는 뒤차가 잘못이고요.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차들이 서 있어서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툭 나왔을 때는 그때는 택시에서 손님이 문을 탁 열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붙어진 거랑 비슷하게 봐서 앞차 자면서 더 크게 보는 거고요.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옆으로 무리하게 달리다가 사고 났다. 그럴 때는 뒤차 잘못이 더 크게. 저는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충분히 넓지 않으면 그럴 때는 오른쪽 좁은 공간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주본대로 가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 좀 조급한 거. 그러다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충분히 넓다. 거기는 뭐 좌우로 나란히 쭉 하고도 공간이 많다. 그런 곳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럴 때는. 우회전에서 딱 이렇게 가거든요. 평소에 차들이 간다, 그쪽으로. 그런 곳은 좌우 관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우 관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우 관계로 비좋게 간다. 앞뒤 관계로 봐야 돼요. 앞뒤 관계에서도 앞에 서 있던 차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앞뒤 관계지만 앞차가 더 잘못한 걸로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또 깜빡이 켰니 안 켰니, 속도 이런 건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외우면 안 됩니다. 과실 비율은 외우면 틀려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이거 지난번에 밑이랑 똑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려고 하면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보일 것 같으면 그럼 한 변호사 왜 필요하겠어요? AI 있으면 되죠.